울진군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25일부터 조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울진군이 지원하고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까지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풍수의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